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에 있는 송도 SK뷰 센트럴 주상복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SK뷰 센트럴 주상복합을 가기 위해서는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 입구역 1번 출구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1번 출구에서 내려서 약 한 500m 정도 되니까 도보로 한 6-7분이면 가겠네요. 여기에서도 가까운 그런 주상복합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현재는 들어와 있지 않고 지식정보단지라고 해서 일반 회사와 연구소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인데 이쪽에 지금 송도 SK뷰 주상복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송도 SK뷰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주상복합은 3개동 299세대로 되어 있구요. 오피스텔은 1개동 180세대입니다. 그리고 최고층은 36층까지 되어 있구요. 주차는 1.33대, 용적률은 349%, 건폐율은 45%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0년 10월에 입주를 했구요. 그리고 주상복합은 모두 33평형 전용 84제곱미터로 모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22, 23평형으로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의 2023년도 2월 실거래가는 6억 9천에 3층, 그 다음에 7억 5백에 11층, 7억 2천 5백에 14층 그렇게 나와 있구요. 지금 현재 매도효과는 7억 3천에서 9억 5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22, 23평형은 매도효과가 1억 8천에서 1억 9천 5백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 종합 안내도가 있네요. 안내도를 보니까 주상복합은 3개동, 오피스텔이 1개동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단지가 여기는 그렇게 넓지는 않죠. 4개동이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단지고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그 지금 이쪽 주변에는 기업들과 연구소, 회사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곳에 지금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희소성 있는 그러한 주거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근무하시는 회사원이나 연구소 또는 그 앞쪽에는 또 형지의 그 그룹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 가까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파트가 그래서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넓지는 않지만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가시설도 굉장히 여기에는 지금 상가도 많죠. 또 주변에는 그 상가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그 회사나 이런 데서 상가에 나와서 뭐 식사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물품을 구입할 때 이쪽에 있는 그 주상복합에는 상가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곳에 그래서 알차게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있고 또 뭐 미용실도 있고요. 이런 상가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세탁소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또 지하철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역세권 6, 7분이면 역세권이죠.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 대중교통이 좋은 지역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앞쪽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기업들 또 저쪽에 형지본사도 저쪽인가요? 형지본사도 지금 이쪽으로 내려와 있고 주변에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굉장히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쪽은 이제 그 역쪽으로 나가는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지금 약간 이제 길을 건너서 번화가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그 회사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연구소도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터도 좀 있긴 있지만 이쪽에 이제 큰 건물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큰 사거리 큰 사거리네요. 큰 사거리 이쪽으로 나오면 또 맞은편에도 굉장히 또 큰 상가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쪽과 같이 이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지만 아담하고 알찬 송도 SK뷰 주상복합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